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악탈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온 산재물 주님께 받지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입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님을 사랑해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의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 진절이 그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호이 길 잃은 자들 진절이 그리 길 잃은 자들 진절이 그리 들어서 이 땅의 소모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강아리 가리라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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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